안녕요 미친토익 뽀카 자 오늘 쌤과 파생어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문장부터 한번 싹 보도록 할까요 Do you like the logo on the product containers? 오늘은 요 단어 container에 관련된 파생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contain contain 동사죠 담따 함유하다 그래서 이 담을 수 있는 통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container 용기 그릇 통 물론 수송 컨테이너들도 있죠 그리고 담긴 내용이 영어로 보다 그래서 content 소개된 내용물 목차 이렇게 쓰기도 하죠 책에 content 목차잖아요 contain container content 그럼 이 세 개의 단어가 파트별로 토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가봅시다 동사 contain을 사용한 문장입니다 It does not contain harmful chemicals 그것은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하다 contain Part 3, 4, 7에서 이런 문장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명사 container를 사용한 문장 A woman is holding a product container 여자는 제품 용기 통을 잡은 상태이다 Part 1의 빈출입니다 container를 이용한 예문 하나 더 가도록 할까요 Why don't we use reusable containers instead? 대신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건 어때요? Part 2에 빈출될 수 있는 문장이고요 명사 content를 이용한 예문입니다 A table of contents reflects the headings in the report 목차는 보고서의 주제들을 나타낸다, 반영한다 Part 4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장이죠 다시 한 번 정리할까요? contain contain 동사 담다 함유하다 container 명사 용기, 그릇, 통, 수송 컨테이너 content 명사 속에 든 것들, 내용물, 목차 연이ructures 여러분 VMware 모델나 여러분 皆さん 간단하게 soldier books